안녕하세요. 오늘은 DTI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LTV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LTV를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요 LTV는 부동산 보고 얼마 빌려줄까고 DTI는 사람 보고 얼마 빌려줄까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얼마를 빌려줄까는 이 사람이 잘생기면 돈 많이 빌려주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다른 빚 다른 부채가 있는가 이 두 개를 고려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게 바로 DTI입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보세요. 어떤 요 부동산을 담보로 10년 동안 대출 기간을 10년으로 해가지고 9천만 원을 빌렸대요. 그러니까 대출 원금이 9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자는 천만 원이야. 10년 동안 요 대출 원금인 9천만 원과 이자 천만 원을 더하면 1억 원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1억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죠. 그래서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요 앞글자는 하나 따서. 그래서 총 갚아야 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인데 보세요. 그럼 이거를 10년 동안 나눠서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매년 동안 얼마씩 갚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매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은 천만 원이겠네. 왜? 1억을 10년 동안 나눠서 갚으니까. 원래 근데 제가 단순화 시켜서 그렇지 이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이 이런 원리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DTI의 개념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이 천만 원이래. 그러면 이 DTI라는 것은요. DTI는 결국 뭐를 보고 이 사람의 돈을 빌려주냐 마느냐를 결정하냐면 이 총원금도 아니고요. 이자도 아니고 총원리금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매년.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이 얼마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보세요. 사람의 아까 내가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소득을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소득. 그래서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이 천만 원인데 가령 준우는 연소득이 삼천만 원이래요. 그런데 성원은 연소득이 8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보세요. 이 준우한테 돈 빌려줄 때 준우나 성원아 똑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쳤을 때 준우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삼천만 원 버니까 매년 천만 원 정도 갚을 여력이 되죠. 그러니까 준우한테는 얼마 빌려줘도 된다는 얘기에요. 9천만 원을 다 빌려줘도 괜찮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넌 갚을 수 있으면 능력이 돼. 소득이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성원은 비록 부동산은 가지고 있지만 연소득이 얼마밖에 안 되는 거야. 800만 원밖에 안 되죠. 근데 얘한테 9천만 원 다 빌려줬다간 얘가 800만 원 벌어서 매년마다 천만 원씩 갚을 수 있겠어요? 1년에 들어오는 게 800만 원인데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야 성원어는 소득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9천만 원은 다 못 빌려주고 한 8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는 매년 갚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9천만 원 안 되고 이걸 담보로 해서 너는 4천만 원 정도만 빌려라. 이런 게 뭡니까? 이 DTI의 취지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소득을 보고 빌려준다는 거야. 근데 기준이 뭐예요? 총 갚아야 될 원리금도 아니고 이 원금도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당연히 연소득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DTI를 구할 때 자꾸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자꾸 이 시험 문제 이거 가지고 자꾸 풀려고 그래. 그러면 틀리지. 당연히 이 원리금 이거 가지고 풀어야지. 그렇죠? 아무튼 간에 보세요. 그러면 얘를 한번 좀 볼게. 얘를. 그래서 DTI는 결국 매년 갚을 돈이 분자고요. 연소득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근데 봐보세요. 정환위의 소득은 2천만원인데 상처리의 소득은 500만원밖에 안 돼. 근데 만약에 국가에서 이 DTI도 국가에서 딱 지정을 해주거든요. 부동산 규제 같은 거 할 때. 근데 봐봐요. 국가에서 100%를 지정할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DTI가 100%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환위가 연소득이 2천만원이니까 원리금 상한액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한액을 2천만원까지 빌리게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처리는 뭐예요? 상처리는 지금 연소득이 500만원이니까 얘도 원리금이 만약에 DTI가 100%라면은 그럼 얘도 500만원의 원리금이 될 때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는 보통 DTI가 50% 정도 되는데 DTI가 50%라는 얘기는 정환위가 2천만원의 연소득을 갖고 있으니까 소득의 50%인 천만원 정도의 원리금이 되게끔 매년 갚아야 될 돈이 원리금이 되게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상처리도 500만원의 소득이 있으니까 이거의 반인 50%인 250만원의 돈을 갚는 원리금이 쌓일 때까지 돈을 빌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보세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부동산을 담보로 9천만원을 빌려 10년간 갚아야 된대요. 그러면 원리금이 1억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1천만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국가에서 DTI 50%니까 이거 이상 부동산 담보로 돈 빌려주지 마 이랬어. 그러면 보세요. 정환위 연소득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이면 이거 2천만원의 반은 천만원이죠? 천만원이잖아. 그러니까 이 9천만원 다 빌릴 수 있네. 정환위는. DTI 50%에 딱 걸리죠? 그런데 봐봐요. 상처리의 연소득은 5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리금이 얼마가 될 때까지. 250만원이 될 때까지밖에 돈을 못 빌려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천만원이 될 때까지 9천만원 다 빌려버리면 빚값다가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 9천만원을 빌려가지고 원리금이 천만원까지 안 되고 9천만원 말고 원리금이 250만원 정도 될 한 2천만원 정도까지는 빌려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원리금이 한 250만원 될 거 아니야. 매년 되는 거.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에 대비해서 원리금의 크기를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의 크기를 책정하다 보면 어떤 크기도 나와?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크기도 나오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DTI는 사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소득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부채, 이전에 빚이 얼마나 있나 그것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거 상황은 똑같아. 요전 상황이랑 똑같은데 원금 9천만원, 이자 천만원, 원리금, 총원리금 1억원에서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천만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정환이하고 상철이하고요. 소득이 2천만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철이는 이전에 4년 전에요. 농협에서 5천만원 빌려가지고 원리금 400만원을 이미 갚고 있대요. 그런데 DTI가 50%인 경우에 정환이와 상철이는 얼마씩 빌릴 수 있냐. 이걸 한번 볼까요? 정환이는 지금 연소득이 2천만원이죠? 2천만원이고 DTI가 50%라고 했으니까 2천만원의 50%인 1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네. 원리금이 1천만원. 그러니까 원리금이 1천만원이 9천만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환이는 9천만원을 다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철이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상철이는 2천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 중에서 이미 4백만원을 내고 있죠. 4백만원을 원리금으로 갚고 있잖아요. 다른 데 다. 그러니까 얘는 이 원리금 1천만원까지 다는 안 되고 얼마나? 그렇지. DTI가 50%니까 600만원의 원리금이 될 때까지만 이 돈을 빌릴 수 있어. 그러면 1천만원이 아니라 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9천만원 다 빌리지는 못하고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 한 6천만원이나 5천만원까지밖에 못 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번엔 소득은 같지만 뭐가 틀렸어? 한 사람이 이전에 이 사람이 빚이 있는지 없는지 부채까지 판단을 해서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DTI가요. 이름이 보세요. 이름이 DTI가 Death to Income Ratio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총 부채 상환 비율이죠. 그럼 이 총 부채라는 게 왜 총이겠어요? 이건 사실 앞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소득 대비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총 부채라는 것은 앞으로 빌릴 부채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부채까지 다 합친다. 그래서 총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DTI의 중요성은 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때 사람 보고 빌려주는데 이 사람의 소득뿐만 아니라 네가 이전에 빚이 얼마 있었어? 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내볼까요? 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LTV 낮춰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DTI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DTI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득에 비해서 더 돈을 적게 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 규제를 할 때는. 그래서 항상 이 LTV와 DTI는 한 신문 기사에 같이 나옵니다. 이거 두 개를 같이 규제해야지 더 규제가 강해져요. 둘 중에 작은 쪽을 빌려주게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는 DT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엄청나게 재미있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